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블록미디어 최동혁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 레이어2 타이코에서 진행하는 에어드랍 이벤트 참여 방법을 안내드리고자 여러분들께 영상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타이코는 베이스드 롤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더리움 레이어2 기술입니다 트레일블레이저스라는 대규모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에어드랍 이벤트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서 굉장히 다양한 온체인 활동을 직접 해보시고 이를 통해서 생태계 기어에 기반한 타이코 토큰 리워드를 얻으실 수도 있으셔서 내용을 공유해볼까요 현재 이 트레일블레이저 이벤트는 총 8차 중에 6차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 이번 이벤트의 컨셉은 바로 NFT입니다 여러분들이 타이코 네트워크 내에서 NFT를 사고 거래하고 혹은 민팅함으로써 이 생태계에 기여했음을 인증하고 이후 여러분들이 타이코 토큰 리워드로 수령하실 수 있는 거죠 타이코가 이번에 파트너십을 한 NFT 파트너 들로는 옴니허브, NFT2Me, 루펙스, 코엔에프티, 그리고 민트패드, OKEX, NFT 마켓플레이스 등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에 있었던 옴니허브라는 플랫폼을 사용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옴니허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NFT를 만들고 NFT 컬렉션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타이코 NFT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 첫 번째 NFT 컬렉션으로 옴니허브 타이코 NFT가 지금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0.0000005 이더리움 약 0.001달러의 민팅 구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 이벤트에 직접 참여하고 거래를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타이코는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커뮤니티 이벤트들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보시면 타이코 팩션이라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제시하면서 레이버, 로봇, 바운서, 마스터, 몽크와 같이 이 사이버펑크 세경안 속에서 하나의 팩션을 여러분들이 NFT를 통해서 획득하실 수 있고 이를 획득하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생태계에서 기여로 받는 에어드랍 리워드까지 더 늘어나고 더 다양한 생태계 리워드를 얻어 가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타이코 플랫폼으로 가시면 굉장히 다양한 디파이 그리고 게이밍과 같이 이 생태계에 의해서 어떠한 일들을 벌어나고 있는지 보실 수 있는 데이터도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타이코 토큰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이 생태계에 조금 기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플랫폼 방문하셔서 타이코 X, Y, Z 한번 들어가 보시고 어떠한 생태계가 이 타이코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활동을 진행하심에 따라서 타이코 리더보드에 올라가실 수 있기도 한데요 타이코는 익스페리언스 포인트 XP를 제시해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생태계에서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지 여러분들께 수치화된 아웃풋을 제공해 주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리워드들을 제공하기로 할 예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리더보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올려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타이코 생태계 활동 여러분들이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더리움 가지고 계신 것을 타이코 이더리움으로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홈페이지를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 봤는데 마지막 솔루션스 보시면 브릿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브릿지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한 네트워크 위에 있는 토큰을 다른 네트워크 위로 옮기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 위에 커넥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어떠한 생태계에서 어떠한 생태계로 옮길 것이냐 그리고 그 지갑을 인증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산을 이 생태계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십니다 저도 미리 소량의 이더리움으로 옮겨 놓은 이 자산, 지갑을 활용해서 한번 타이코 이더리움으로 바꾸는 과정을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여러분들이 얼마의 이더리움을 가지고 계신지 보실 수 있고 그러면 이 이더리움을 어떠한 체인으로 바꿔갈 것이냐 위에 있는 체인이 이 체인에서 아래 있는 체인으로 바꾼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더리움 레이어 1에서 타이코 레이어 2로 옮긴다 그리고 그 토큰은 어떠한 토큰이다 라는 것을 밑에서 보실 수 있는 것이죠 저희는 스스로 써야 하는 이 이더리움을 그 토큰으로 제시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토큰의 수량을 여기 적어 주시고 컨티뉴 를 눌러 주심으로써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 있는 이더리움을 타이코 네트워크로 옮기실 수가 있는 겁니다 타이코 트레일블레이저 홈페이지에서 제가 옴니허브로 들어가는 것 직접 보여드렸죠 url은 옴니허브.xyz로 들어 보실 수 있으니까 홈페이지에서 직접 눌러보시거나 이렇게 직접 url에 넣어서 한번 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타이코 NFT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죠 옴니허브 타이코 온 갤럭시라는 이 NFT 컬렉션을 확인하시고 직접 민트 버튼을 누르시면 이 NFT를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선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의 이더리움을 타이코 네트워크 상의 이더리움으로 바꾸신 다음엔 커넥트 월렉 버튼 누르셔서 여러분들의 지갑, NFT를 구매할 지갑을 이 옴니허브 플랫폼에 연동을 해주셔야겠죠 NFT를 연동하시면 지갑을 이렇게 연동하시면 이렇게 프로필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 보실 수 있고요 민트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 현재 이더리움 메인넷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타이코 메인넷으로 이 네트워크를 바꿀 것이냐 여러분들이 브리칭 작업을 진행하셨다면 이러한 알람 동일하게 뜨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타이코 NFT를 사야죠 이 NFT의 위에 보시면 타이코 네트워크에서 발행된 NFT라는 것 보실 수 있으시고 타이코로 스위치를 한다 라고 눌러주시면 자연스럽게 이 네트워크가 바뀌고 NFT를 구매하는 것까지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옴니허브에서 NFT를 민트 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수수료 총 금액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컨펌을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트랜잭션이 진행이 되고 있다 라는 알람이 위에 뜨고 계시죠 민트 버튼이 돌고 있는데 잠시 기다려 보시면 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펜딩이 되어 있다 라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완료가 될 때까지 잠시 기다리면서 여러분들도 NFT 민팅되는 과정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옴니허브 타이코 트레이 블레이저 XP 라고 확인 검색을 해 주시면 민트 옴니허브에서 리프레싱을 해 주시면 저희가 앞서서 이 타이코 네트워크 옴니허브에서 민팅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체크 표시가 뜬 것 확인하실 수 있고요 크레이트 NFT도 굉장히 재미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새로운 NFT를 만드실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옴니허브 크리에이터 툴로 가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이미지를 넣으실 수도 있고 추스 파일을 눌러주시면 저도 미리 블록 NFT 라는 걸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만들어서 만드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블록 NFT 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그린 그림이나 혹은 달이나 미드전이 같은 인공지능 이미징 툴을 활용하셔서 만드실 수도 있는 거죠 블록 NFT를 만들어 보고 민팅핀은 기본 설정값, 서플라이도 기본 설정값, 체인 타이코로 되어 있죠 디플로이 버튼을 눌러서 한번 우리의 NFT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도 높지 않죠 약 1달러도 되지 않는데 컨펌 한번 눌러 주시면 네 이렇게 저희의 NFT가 타이코 네트워크 내에서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갤럭시로 돌아가셔서 민팅 이력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NFT 민팅이 되었다는 것도 갤럭시에서 체크가 되시죠 위에 보시면 트위터 팔로워, 라이크, 리트윗 그리고 3명의 친구를 CC에서 걸어 주시기만 하면 이 이벤트가 완료가 되시고 타이코 생태계 리워드를 더 많이 받아 가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손쉽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타이코 생태계 내에서 NFT를 사보기도 하고 민팅을 해 보기도 했죠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타이코 트레일블레이저 홈페이지로 가시고 프로필을 눌러서 나의 팩션 배치 클레임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클레임 버튼이 활성화가 안 돼 있었는데 저희가 NFT 관련 활동을 하고 나니 타이코 안드로이드 팩션 배치 클레임 버튼이 나오게 되었고 클레임을 눌러 주시고 네트워크에서 진행하는 이 트랜잭션 컨펌까지 해 주시면 배치 클레임드라는 알림이 뜨면서 여러분들의 배치가 이렇게 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팩션 배치 타이코 네트워크에 길을 하심으로써 얻으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팩션 배치를 얻으시면 이후 타이코 생태계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생태계 리워드를 더 많이 얻으실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큰 네트워크 위에서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굉장히 손쉽고 재미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타이코 생태계는 이 메인 NFT 그리고 이 아트웍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아트로써 이걸 소유하고 계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고 매력있는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타이코 같은 경우에는 이 비탈릭 부테린이 이 이더리움 레이어2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더리움 레이어2 생태계 중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프로젝트이기도 한데요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신 만큼 이렇게 타이코 생태계 내에서 어떠한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 어떠한 앱들이 개발되고 있는지 참여도 해보시고 사용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투자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타이코 트레일블레이저 6차 이벤트 참여 방법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블록미디어는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